따사로운 햇살의 오후 바쁜 발걸음의 주인공은? 누나! 누나 왔어! 네, 안녕하세요. 승재 아빠예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나! 승재가 누나 전화해보라고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누나! 아, 나 옆에 있는데 바꿔. 누나야! 어! 누나 어딨어? 나 옆에 있어. 누나 내일 뭐해? 내일 슈퍼 보자. 슈퍼 보자? 아, 슈퍼! 슈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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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재가 학수고대하던 바로 그 약속의 날. 어? 어? 어. 아, 너무 안 편하네. 아, 승재 왔어? 핑크대 토끼인형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똘 핑크. 청취원 핑크 공주는 누구일까요? 서우랑은 한 동네에 살고 같은 유치원을 다녀요. 승재보다 두 살 누나인 서우. 누나 신발도 직접 찾아주고요. 그야말로 누나 바라기가 따로 없는데요. 아빠 백도빈 씨와 엄마 정시아 씨를 반반씩 닮은 너블리 서우. 오랜만이에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백구십화 넌 내가 지킨다. 배고프지? 청취원에 도시락 가져왔는데 뭐 먹을까? 오렌지 좋아해. 오렌지 좋아해. 귀엽다. 누나 곱칠 잘 끈다. 나 곱칠 봐줄래? 알겠어. 나 곱칠까줄래? 알겠어. 누나 잘 끈다. 밥은 먹어봐. 밥은! 제가 지금 아빠껏 까지고 있어. 아, 하춘구가 까주고 있어? 응, 엄청 많이. 터진거 좋아해요? 응? 아acs다. 터져도 돼. 응, 고마워. 사오가 몇 살이에요? 6살 반이야 나랑 5살이 안 됩니다 4살 반 4살 반 4살 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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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다 개미다 개미 여기 친구가 오는 데다 어디 친구가 오는 데다 아까 여기 카펫으로 들어갔어 나 도저히 개미가 온다 이제 들어갔어 여깄다 여기 집에 오지 아줌마님 엄청 즐거운 거 봐 네 오 오 아니야 어 제가 다가암 없이에 없어어 이게 없어어 아빠, 내 말도 힘낼래. 어디가? 이거 먹고 가자. 엄마, 내가 잘못 보내요, 엄마. 엄마. 아빠는 안 가도 돼? 대답도 없네요. 신났나 봐요. 왜 꾹 잡아야 돼? 아니, 감기 걸렸나 봐. 뒤뚝 뒤뚝 다이가. 하나, 둘, 넷, 넷. 가, 언니 왜 그래? 가. 가자, 우리. 어때요? 엄마, 또 왕. 친아랩 대장 승재가 상와들을 그냥 지나칠 리 없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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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하 thriller Lucy. 해봐, 해봐, 해초에 빌어 mez involved. 새szy측에서 продолж이지 않라. 은하 뭐 먹을래? 은하 뭐 먹을래? 은하 뭐 먹을래? 은하 뭐 먹을래? 은하 돈 있어? 아니 없어. 은하 돈 없대. 은하 졸위권 있어. 없애 ولا? 야옹. 진다 Empathoon 가. 자. 나는 은하야 рай 있어. elder Call that. 간다 빨리요. 호누나야, 여기 앉아서 먹자. 초콜렛놈이야. 초콜렛놈이야. 알겠어. 얘들아. 뭐야? 아이고. 아. 고마워. 돈 어디에서 났어? 제가. 아, 삼촌한테 빌렸어. 삼촌한테 빌렸어? 응. 삼촌한테 빌렸어? 삼촌한테 귀찮게 안 했어? 나는 귀찮게 했는데. 우리 아빠가 엄청 좋은데 알아놨는데 거기 가서 먹을까? 두 꼬마의 데이트를 위해 아빠가 직접 예약한 핫플레이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네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 멋있다. 그치? 맛있어? 음, 맛있지? 고생들, 누나 좋아? 응. 우유 좋다며. 누나가 좋아? 네. 서울 남자친구 있어? 네. 야, 서울 남자친구 있대. 이제 저하고 결혼한대요. 결혼한대, 서울아? 응, 남자친구. 좋겠다, 서울은. 아빠, 나 이거 해. 어? 나 이거 해. 서우야, 화장실 갔다올게. 어허, 시원하지? 윌리엄, 이리 와봐. 슬램덩크 어떻게 하는 거야? 해봐. 슬램덩크. 슬램덩크. 여기. 여기. 헤이. 윌리엄. 역심쟁이, 흐흐흣. 흐흐흣. 역심쟁이, 흐흐흣. 아, 빨리 주세요. 역심쟁이, 흐흐흣.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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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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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다 먹었어? 응. 알았어. 다 먹었어? 그래. 흐흣. 휴우. 왜? 궁금해? 응? 으흐흐. 으흐흐흐흑. 으흑흑. 난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이거? 조금만 줄게. 아주 제끼만. 왜, 맛없어? 맛있을 맛없어. 맛있어? 그만큼 맛있다고? 8개월 인생 처음으로 레몬맛을 본 윌리엄. 심생폭발. 온몸이 짜릿해지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건 절 경험이야. 이번엔 탄산수다. 냠냠? 냠냠맘마. 너는 좀 웃기는 친구야. 여기 있어. 먹을래, 말래? 진수 먹고 싶은 건데 뭐야. 왜? 왜? 언니 이렇게 먹어야지. 뭐야, 오토바이 치료 갔지? 오토바이? 오토바이지? 사자. 새. 됐다. 됐다. 거북이. 기름. 나무 물보. 나무 물보. 나무 물보. 나무 물보. 나무 물보. 나. 빨리 해야 될 거 같은데? 알았어. 나무 물보. 나무 물보. 뭐야? 감사합니다. 윌리엄, 뭐야? 띵땅. 호주에서 왔네? 삼촌한테 온 것도 있고. 이번에 그 윌리엄 생일 위해서도 그렇고 둘째 생일이었으니까 사촌이 형도 그렇고 친구들한테 대표들을 맞게 왔더라고요. 여기 편지 있어. 생일 축하해. 윌리엄에게 첫 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윌리엄 거네. 밑에도 뭐 있어? 이거 대방 크림. 이거 엄마 돈살. 엄마 배 많이 나왔잖아. 근데 엄마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윌리엄 이거 한번 해보자. 아빠 봐봐. 일어나 봐. 일어나세요. 야 이거 나중에 띵땅이 나면. 야 윌리엄 봐봐. 봤어? 띵땅이 혼자 우유 먹을 수 있게끔. 알았어. 이유는 뭐야? 티셔츠네? 윌리엄. 뭐야? 이거 먹을까? 웃겨 웃겨 웃겨. 윌리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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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빠 봐봐. 에이. 아빠 뭐 봐봐. 에이. 아빠 뭐 봐봐. 멋있는데. 멋있지? 오. 멋있어? 야 이 선물 많이 받을 때 진짜 기운 제일 좋다. 뭐야? 에이. 이거 뭐야? 에이. 사장. 에이. 아 이거 아니 리엔 아닌가? 문 소리네. 어? 사장. 사장 왔어. 사장 소리. 어? 너 다쟁하고 싸울거야. 으악. 사장 잡았어. 으악. 사장 소리. 용맹한 아기 사자에 이어 치명적인 귀여움으로 무장한 윌리모 모험 가득한 바다에서 윌리모를 찾아서 이제 루트로 가볼까요? 와우, 사람 질투많다 오우, 너무 좋아 오우, 잘 걷는다 진짜 가자 우리 길 걷는 때 행동 포도로 가야지 응? 손 들어, 손 들어 윌리엄, 이렇게 손 들어, 손 들어 오, 조심, 조심 이쪽으로, 아니, 아니, 이쪽으로 가야 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윌리엄 맞아 윌리엄 맞아 누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누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윌리엄 가고 싶는데 어디야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동네 아이들을 몰고 도착한 곳은 놀이터 어디가 어디가 안녕 안녕 죽었다 우와 형 누나들은 엄청 많다 안녕 인사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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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걸음마를 마스터한 윌리엄은 놀이터 구석구석을 마음껏 둘러보는데요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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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 마음대로 만지는 건 아니잖아. 주인한테 허락 받아야 돼. 넌 사다리에 올라가면 안 돼. 넌 여기 아직 안 돼. 넌 여기 아직 안 돼. 준비 운동도 해도 돼요. 아 그래? 너 몇 살부터 올라왔어? 한 6살대. 6살대? 봐봐 너 6살대야지 여기 올라왔대. 야! 너 어디 가는 거야? 야 윌리엄 원래 여기 내려오는 거야.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윌리엄! 아빠 너를 잡을 거야. 잡았어. 뭐야? 음악이 나왔네? 음악이 나왔네? 춤출 거야? 윌리엄, 핑크색? 보라색? 핑크색? 핑크색? 비장한 표정의 세마디스. 한 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잡았. 됐다. 거의 되는데. 아빠 또 눌 테니까 네게 해봐. 해봐. 윌리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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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이거야. 하나. 그렇지. 그렇지. 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예이. 예이. 바나나. 포도. 포도 줄까? 포도. 포도. 알았어 기다려.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포도 닦아 주세요. 어 닦아 줄게. 이제 딱 여기 기다려 주세요. 어? 이쁘게 앉아 있는 사람한테 아빠 줄 건데? 이쁘게 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딱이. 포도가 영어로 뭐해요? 포도가 영어로 뭐해요? 포도. 어? 뭐라고? 포도. 포도. 포도가 영어로 뭐해요? 포도. 저도 잘 울어서. 두남자 몰래 방 안에서 조용히 온가를 우유하는 선을ową. 나도 나도. 오 마이 가니스 이거지? 너 뭐 입을 거야? 사과 도전해 드레스를 차려입은 수아가 꺼낸 것은 엄마 립스틱 같은데요? 수아야 예쁘긴 한데 오늘 무슨 일 있니? 그림을 펜트야 좋아해 네 거울아 거울아 두 개 제일 이쁘니? 사랑하시는 거야 공공인 것 같아? 응 내가 공공님으로 해줄까? 응 알겠다 이렇게 이렇게 봐 누나들 어디 갔어? 누나들이 조용하니까 뭔가 불안하잖아 이불에 가서 이렇게 이불 이불? 우아하고 기쁨이 느껴지는 스와릴라 공주님과 당돌한 신녀성 코스에 백설아 공주님 등장 동국 아빠 깜짝 놀라 준비하세요 여기 먹어요 여기 어? 뭐야? 뭐야? 뭐야 백설공주 된 거야? 야 입술은 뭐야 이거? 이거 닦아야 돼 너네 이거 엄마 민아한테 예쁘게 해 민아한테 예쁘게 해 애들 학교에서 영상을 봤는데 민아라는 아이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설아 수아한테 우리 수아는 누가 제일 좋아요? 네 민아 민아가 제일 좋아요? 우리 설아는 누가 제일 좋아요? 민아 민아 민아가 제일 좋아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네 둘 다 민아를 좋아해서 그 삼각관계 이건 상당히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할 겸 아이들하고 또 시간도 보낼 겸 한번 꼭 집에 초대해서 한번 보고 싶었고 민아 온다고 너네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어? 네 이쁘게 보일라고? 야 입술은 닦아 입술 얘들아 민아는 있잖아 너네 이렇게 약간 가식적인 모습은 별로 안 좋아할 거 같아 아니야 안 좋아해 아니 평상시에 입는 그런 옷을 입어야 돼 지금 이런 거 너무 화려하잖아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널 위해 준비했어 그러고 입고 있는 거잖아 지금 옷장은 그 도도 해야 돼? 옷장은 그 도도 해야 돼? 도 아니 누가 누가 그랬을까 아빠가 평상시에 입는 옷을 줄게 아빠는 노출 심한 옷은 별로야 알았지? 노출 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옷 벗어 옷 벗고 이거 입자 설아야 설아야 민아가 왜 좋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어? 너도 아가야 하면서 무슨 귀여운 걸 어떻게 알아? 눈, 코, 입 이거 뭐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아? 다 좋은데? 지도 예쁘게 너 눈이 너무 하트다 수아는? 수아는? 미나는 왜 좋아? 안 좋은데? 안 좋아? 아빠가 잘생겼어? 미네가 잘생겼어? 아빠가 잘생겼어? 미네가 잘생겼어? 미네가 잘생겼어? 미네가 잘생겼어? 석이가 꼈거든 아빠도 어? 아빠도 수아는? 수아는? 아빠가 잘생겼어? 미네가 잘생겼어? 미나 같이요 봐! 두근두근! 나 손이 나야! 두근두근대?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 오! 낫다! Directorwood Spiel 와, 그래 수아야 넌 그렇게 도도하게 있어야 돼. 어, 어, 나 할래. 여기네요. 택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택배 왔다, 택배 왔다. 택배 왔다, 택배 했대. 택배 왔어, 택배 왔잖아. 한 걸음 끼어갔는데, 그치? 어? 민아 빨리 오라고 해 주래요. 제발 너무 귀여워서요. 제발요. 안 오면 나 울 거예요. 나 진짜일 것 같아. 너도 진짜일 것 같아.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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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뭘 안다고 기도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앉아서? 어? 잠깐만, 민아 발자국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 조용해봐. 들리지?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fan AirPods 왔다, 왔다, 왔다. 미나야. 미나야. 달리야. 왔 bra air. Pinterest 왔다, 왔다, 왔다. Kard sinnaYA. 안녕 민아야. 진짜 민아 왔다. 드디어 도착한 조승우를 꼭 떼는 친구 민아. 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지? 일로 와. 집에서 잘 놀다가 그렇게 연락드릴게요. 일로 와. 일로 와. 계단도 있어. 계단. 계단이 어딘데 그래. 저기. 네. 올라갈 수 있어. 시현이 애기떼도 있어. 여기 시현이 애기떼도 있어. 여기 방에 가보면 침대도 있고 화장품도 있어. 여기 계단이 있어. 시현아 너 일로 와. 너 친구 아니잖아. 갑자기 뭔가를 챙기는 설아. 어떻게 해. 시현이가 그래도 괜찮은 친구. 시현이 애기떼야. 시현아 너. 샤이 애기떼야. 시현이 애기떼야. 시현이 애기떼야. 시현아 너. 시현아 너. 시현아 너. 뭐 해도 돼? 그럼 이건 이름이 본데? 나도 몰라. 야, 그런 걸 왜 갖고 있어? 서라스와야, 서라스와야. 그냥 그거 앞으로 주면 안 돼. 이거 아닌데요? 이거만 있는데요? 야, 이거는 아빠 이거.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축구. 축구. 맞혔어. 우승하는 사람한테 이거 주는 거예요. 아빠 이거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애기 건데? 본메달 딴 거야. 이거 애기 거야. 애기꺼 아니야. 아니야. 애시에 우승하려고 아빠가 얼마나 땀 많이 흘렸는데 그거 딸려고. 다 주면 어떡해. 아니야. 이제 뭐 시집가면 진문서, 땅문서 다 주겠다. 다 주겠어, 그냥. 우리 아빠는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은 치료해줘요. 아, 의사 선생님이구나. 네. 우와. 진짜. 미나야, 이거 같이 놀까? 여기도 놀자. 이거 솜이 난다. 이거 솜이 난다. 잘 봐봐. 나도 학교가 전자. 솜이 나. 미나야, 미나. 뭐 좋아해? 미나야, 이거 해 봐. 미나야, 뭐 좋아해? 이거 돌릴 수 있어. 미나야, 미나는 누나 누나나 동생이 있어? 고마워... RT 하게 되는구나 아니야. 양의 protagon 자신에게 전자를 어딨어? ğer 아arse 동생이外に hunting 자척해 investigHN student 그때보다, 나의ractotним 아니 yol Zackmore Health 한 work? 언니들은 우리 집에 있는데, 오빠들은 우리 집에 없어요. 물론 descriptions by expressl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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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eller. 언니들이 몇 명이 있는데? 한 명. 누나 한명인데? 대박이라고 결혼한 사람이 시누이가 4명인데, 그지? ulsioneto Zum달 кажетсяслfrist팀! 형, 형, 형. 키우기. 알았어, 여기 있잖아. 놀고 있어, 너희들. 콜에 반이지. 응. 콜에 반. 그러니까 포리받는다고 했잖아. 오렌지 왔습니다. 바나나! 바나나! 됐어! 왠지? 야, 오렌지? 아, 타! 내가 까질게. 물 갖다 줄래요, 제가. 누구? 물. 위나. 물 갖다 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너는 뭐 알았어. 위나가 갈등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알고 막 움직이는 거야? 아낌없이 주는 나무구만? 둘이서 그냥. 쌍둥이 나무야, 그냥. 얘들아, 얘들아 너네 배 안 고파? 너네 배고프지 지금? 나 배고픈데. 아빠가 스파게티를 맛있게 해줄 테니까, 어? 너네 가서 아빠 심부름 좀 해. 위나가 얘네들을 지켜주면서 한번 갔다 와. 용감하게. 위나 용감하지요? 첫째 테스트야. 첫째 감문이라고 하지. 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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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나. 빡인 아빠 아빠 도와주고 있고 미나랑 서라 수하만 베이컨 사다 주는 거예요. 나랑 서라 수하만 베이컨 사다 주는 거예요. 서라. 나랑 서라. 너희 타 너희 타. 나는 그네 탈래. 응. 위나야 그네 타고 싶어? 응. 위나야 우리 같이 타자. 우리 춰. 금방 기다려. 왜 안 놀아? 왜 안 놀아? 왜 안 놀아고. 수호야. 나 그네 탈려고 했는데. 응. 사연을 쳐야 돼. 위나야. 나랑 위끄럼틀 탈래? 나랑 위끄럼틀 탈래. 그래. 그래. 역종 위끄럼틀 먼저 타보자. 나랑 그네 타야지. 나랑 그네 타야지. 나랑 그네 타야지. 민아야 맞다. 수호랑만 딱 한 번 해보고. 하나, 둘, 셋, 슈하니, 누가 안 밀어줘, 나만 침침하고, 응? 털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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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타냐니까, 내가 못 탔잖아, 늦게 와서, 민아 한번 탈래? 응, 알겠다, 내가 밀어줄게, 응? 백만이, 응, 응, 더 빨리, 어, 그럼 너 날아가 볼까봐, 나한테 무서우면 말해, 어. 서라야, 안 힘들어? 응, 너가 가벼워서 그렇지, 뭐. 서라야, 안 힘들어? 응, 너가 가벼워서 그렇지, 뭐. 너한테 무서우면 말해, 어, 재미있다, 나랑 같이 노니까 좋지, 백만이, 백만이. 우리 미끄럼틀 타자, 우리 미끄럼틀 타자. 또다시 섬떼기 기로에 놓인 미나. 과연 미나는? 알겠어, 알겠어. 그네 탄대매. 왜 모른 나를 만나서, 예, 나를 아프게 만대. 아깐 그네 탄대 조심히. 주는데, 왜 날 울리니. 해. 미나야, 여기 해. 미나야, 조심해. 거기 위아라 미크 가지마. 미나야, 여기 해. 하나, 둘, 셋. 너 먼저 가. 이제 일어나,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내가 받아갈게. 미나야, 미나야. 미나야, 미나야. 미나야. 아깐요. 그네 탄대매. 미끄럼틀. 재밌나봐. 이게 더 재밌는데. 어머니, 나를 응, 내 comfort. 혼자 놀다. 미나야, 나 좀 밀어줘. 미나야, 나 좀 밀어줘. 잘 잤어. 나 갈게. 백가지 물어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개 어 침가 커서 부딪히겠어 어 침가 커서 부딪히겠어 그럼 너 다 아니야 다시 나 밀어줘 다시 나 밀어줘 다시 나 밀어줘 밥 조금만 먹고 와야겠다 밥 조금만 먹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미나는 나랑 미끄럼틀 타자. 미나야 나 좀 밀어줘. 미나야 나 좀 밀어줘. 한 명만 밀어줘. 수아 먼저 밀어주고 너 밀어줄게. 수아 먼저 밀어주고 너 밀어줄게. 수아 먼저 밀어줄게.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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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거운. 그럼 우리 도전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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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 예쁘다. 초콜릿. 초콜릿. 아침부터 초콜릿 먹는 게 어딨어. 아빠 과자 먹어주세요. 아빠 과자 먹어주세요. 아빠 과자 먹어주세요. 안 돼. 과자는. 과자 안 돼. 과자 안 돼. 과자 안 돼. 한 숟갈 먹고. 한 숟갈 먹고. 다 먹고. 이리 와봐. 승재 아빠 할 말 있어. 봐봐. 앉아봐봐. 승재야. 예전에. 엄마 아빠한테 원래 승재 형이 있었어. 원래 승재 형이 있었어. 아니야. 모르지. 응. 승재 형이 있었는데. 맨날 맨날 초콜릿만 먹다가. 파리가 됐어. 그 형이. 그 형. 파리 된 거 보여줘. 파리가 된 형이라니. 이건 또 무슨 얘기죠. 파리 됐지. 그 형 파리 됐지. 아빠. 아빠. 아빠고 뭐야 이거. 과일. 파리. 그 형이 이렇게 됐어. 승재도 이렇게 되고 싶어? 최근에 SNS에서 아이가 목욕하기 싫다고. 계속 투정을 부리니까. 목욕 안 하면 버섯이 된다. 버섯 사진을 가족 사진에 넣어놓고. 목욕하게끔 유도한. 그런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승재가 파리를 무서워하니까. 초콜릿을 이 기회에 좀. 끊어 봐야겠다. 자. 이거 뭐야. 파리. 파리지. 맨날 맨날 초콜릿만 먹다가 이렇게 파리 되고 싶어? 아니지. 난 초콜릿을 한 개만 먹는데. 오늘 몇 개 먹었는데. 두 개. 그치. 두 개 먹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먹다가 형이 파리가 된 거야. 이거? 응. 아니 파리 영화처럼 되고 싶어 승재도? 응.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지금 두 시지? 우리 여덟 시까지 여섯 시간 동안만 초콜릿 끊어보자. 아빠가 알람 맞춰놓을 테니까 여섯 시간 동안 참아 보는 거야. 응. 알았지? 응. 이거 봐. 벌써 2분 지났어 승재야. 할 수 있어. 여섯 시간 참을 수 있어. 승재. 시계만 보고 있으면 시간이 더 안 가. 시계만 보고 있으면 시간이 더 안 가. 3, 2, 4, 2, 5, 3, 1. 진짜 zurück. 시계만 보고 있으면 시간이 더 안 가 para. 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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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매하는 시간을 안 가 Regel. 꼼꼼히 habr 거예요. 과연 반응이 무너 Web은 왜 다 한 canceled shelf 있음. 안 돼, 이거 흥재 마음대로 얼마 안 된다고 그랬지. 이거 다 먹는 거야? 흥재야, 이거 껍질까지 빨아먹고 있는 거야?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빠, 가자, 좀. 응? 가자. 가자. 맛있어. 꺼, 꺼져 이리 와? 안 돼. 아빠한테 말하고 와. 아빠도 가져 먹어도 돼요. 허락 맡으면 줄게. 형제 이리 와. 진짜 맛있는 거 맛있게. 튀김! 튀김 좋아 안 좋아? 좋아! 연근 튀김 진짜 맛있는 거야. 연근 튀김? 어, 감자튀김은 진짜 저리 갈아요. 아빠가 건강강식을 준비하는 사이 승재가 과자를 찾아낸 것 같은데요. 어머,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뱀. 어? 이게 뭐야? 뱀이지, 뱀. 너 이렇게 몰래 먹으려다가 이렇게 걸리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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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아. 초콜릿을 있게 해줄 아빠의 전략. 과연 승재가 좋아할까요? 이거 먹어봐. 봐봐. 맛있지? 와 맛있지? 승자 다 먹어. 승자 다 먹어. 짜. 짜? 응. 소금 안 넣었는데? 나 물 먹었네. 여기 잠깐 있어. 아빠 하나씩 갔다 올게. 진짜 나가는 거에요? 진짜 나가는 거에요? 승자 어디 가니? 어떡해. 형님, 승자 나갔어요. 지금요? 좋아. 형님, 나가는 거? 저기서 이렇게 찍으면 안 돼. 하나, 둘, 셋, 넷. 여우, 나 나도 살 거야. 집 나오기 전에 꼬꼬미 챙기던 게 바로 장난감 카드와 돈이었네요. 카드예요? 네. 카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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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재. 안녕하세요. 너 아빠랑 약속했지? 이게 뭐야? 줘봐, 줘봐. 너. 나와봐. 나와봐봐. 이제 아빠랑 약속했지? 약속했잖아. 엄마 주는 거 먹고 팔이 될 거야. 엄마 주는 거 먹고 팔이 될 거야. 엄마 주는 거 먹고 팔이 될 거야. 진짜 팔이 될 거야? 응. 팔이 될 거야. 팔이 되면 어떡해? 엄마하고 아빠는 어떡해? 팔이 될 거야. 아빠도 지갑 안 갖고 나오고 이걸로는 살 수 없는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돈이 아니야. 엄마한테 뭐해. 안 돼. 안 돼. 진아. 안 돼. 화가 났어. 아빠도 화가 났어. 놔, 빨리. 놔. 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엄마이야. 아빠.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여기 근데 아빠 야. 학습 안 했어. 아빠야. 아빠야. 아빠. 앉아봐. 승재야. 예. 승재 혼자 나가오면 어떡해? 밖에 위험한데 승재 혼자 나가서 빠방이랑 확 부딪히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 산 쪽으로 왔는데 아빠 없이 혼자 승재가 나간 게 문제지 지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야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약속 아빠랑 약속한 거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지킬 거야 지킬 거지? 응 그 먹고 싶은 거 못 참겠어? 응 참아야 돼 승재야 더 큰 것도 참아야 돼 이제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뭐야? 초콜릿이지? 이게 좋아할 게 아니라 흥분하지 말고 앉아 봐봐 이거를 앞에 두고 승재가 5분 동안 참을 수 있어? 네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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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재가 이걸 5분 동안 참으면 두 개를 먹을 수 있어 네 근데 5분을 못 참고 그냥 먹으면 그냥 하나 먹고 끝나는 거야 네 알았어? 네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승재한테 참을성 같은 걸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5분 동안 기다려 네 알았지? 네 네 나 참을 거야 참을 거야? 네 자 시작 5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먹을 수 있어 오우 뭐? 오우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설마 실패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안 먹었어? 이제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어? 참았어. 왜 안 먹은 거야? 먹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참았어? 지금 먹은 거야? 5분 기다렸다가? 네. 승자 잘 참는다. 이번엔 승자 잘 꾸며 줄게요. 승자 참았으니까 하나 더 줄게. 네. 네. 그래, 승자가 아빠랑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 더 먹을 수 있는 거야. 놀랐어요, 사실. 저 없어지자마자 먹을 줄 알았죠.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잠깐 참을 줄 아는구나.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대박이나 아빠랑 계속 살 거예요? 아니면 결혼해서 신부랑 살 거예요? 아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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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근데 설아, 설아 누나는 내가 아빠가 볼 때는 같이 안 살 거 같아, 그치? 설아, 설아가 안 살 거 같아. 안 살 거 같아, 그치? 눈물이 나지. 아빠가 너네를 떠나 보낸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나나 보다. 지금 벌써 친구 갔다고 그냥 슬픈 같다. 그치? 마지막으로 이게 면이 익었나 안 익었나 한번 볼게요 던져봐 세게 세게 우리 수화서라 보면 잘하고 있는지 아빠가 우리 나가볼까? 좋은 생각이다 숨어 숨어 살금살금 살금살금 숨어 숨어 여기 숨어 숨어 놀이터에 있나 봐봐 누나도 놀이터에 있나 봐봐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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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리로 갑시다 가자 빨리 빨리 숨어야 돼? 허리 숙이고 우리가 이렇게 다닐 거라고는 아무도 몰라 살금살금 살금살금 살금 여기 숨어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다니면 대행대 챙겨서 아빠가 심지 못 다닐 거 같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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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 가보자 마트 어? 가리고 누나 있나 보고 와봐 가리고 누나 있나 보고 와봐 가리고 시안아 걸리면 안 돼 조심히 이렇게 숨겨가지고 봐야지 여기 살아나 여기 살아나 여기 살아나 여기 살아나 여기 살아나 왔다 갔어요? 왔다 갔어요? 왔다 갔어요 빡이야 여기 없대 빡이야 빡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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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왔대 안 왔대 얘네들 어디 간 거야 내가 고마워 이거 먹을까? 응 누나야 이거 뜯어줄래? 응 내가 뜯어줄게 진정도 오 우와 샀어 누나야 너의 귀신 하자 내가 여길까? 응 예 이거 음 하나만 먹고 할까? 응 응 누나한테 뭐하고 있어? 심부름을 시켰는데 왜 사갖고 오지를 않아? 빠귀가. 빠귀? 몰래 안 걸리게. 우리 인형 찾으러 가자. 우리 인형 찾으러 가자. 아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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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닌데요? 안경 봐봐. 안경 아니에요. 안경 봐봐. 아니잖아. 아빠잖아. 아빠 아니다. 아빠. 아빠 아닌데요. 많이 와. 근데 너네 이거만 사고 주부를 병장 와야지. 주부를 병장 와야지. 어디를 샌거야? 고맙습니다. 얘들아 가자. 저녁은 대접해야지 손님한테. 오렌지 왔습니다.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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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줬습니다. 네. 짜요. 딩동. 딩동. 야 대박이 너 완전 그림자야 해. 딩동이 뭐냐. 딩동이. 야 대박이 너 완전 그림자야 해. 딩동이 뭐냐. 딩동이. 다 지다 하잖아. 딩동이. 다 지다 하잖아. 대박아 너 완전 그림자라니까 지금 오늘. código 짟와 р 고 Henri. 인도 하자 들어가든지 다메다 этого. 이리 와 Ni Islandsיתי 사지 마시오. 네 maximum. 우리 같은 아이들이 이리 와. 우리 같은 우리 팀이 나 탈란다. 우리 같이 뵙고 있어. 아산란다. 내가 gate다. 아산란다. 여기는 steelOOM. iada 여기다. 울탈란다. 따랑따랑따랑 됐어! 이제 쭉 올려! 들어올려! 우리 안 돼야, 상호야! 우리 꾸기야! 안 돼, 상호야! 우리 안 돼야, 상호야! 꾸기야! 안 돼, 상호야! 우리 꾸기야! 우리 안 돼, 상호야! 신나! 신나! 여기 올라가자, 우리! 빡이는 완전 외로운 상호네, 혼자. 우리 어떡해, 상호가. 진짜 무서운 남자. 내가 이걸 던지할 테니까, 넌 눈을 닫아? 눈을 닫아줘! 눈을 닫아줘! 눈을 닫아줘! 눈을 닫아줘! 눈을 닫아줘! 나 미안해! 눈을 닫아라! 눈 날아줘! 빨리 눈 날아줘! 서피아니야! Back and sleep 그 놈잇에서 야, 나 좋다. 대박이다. 형이 엄마가 안 좋아. 시안아,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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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안이 보편이 돼. 뭐라고? 삐돌이, 삐돌이. 응. 너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근데 어떡해. 뭐냐고. 자, 다 앉으세요. 자, 오늘은 미나를 위해서 그냥 건배. 건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오늘 미나를 위해서 그냥 건배. 건배. 시안이도 건배 한 번 해줘. 건배. 건배. 맛있게 하면 잘 먹어. 맛있게 하면 잘 먹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옳지. 잘 먹겠습니다. 어이구, 착해라. 인사하는 거 봐. 인사하겠다고. 우와, 인사하이 잘 먹는다. 우와 왜 이렇게 먹었냐? 어? 우와 우와 우리 수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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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젓가락이 안돼! 이제! 얘기해줄까? 얘기해줄게! 물었다? 물었다 안 물었다? 물었다! 그냥... 양쪽에서 그냥... 뭐 뭐... 빠기도 묻었대! 빠기도 묻었대! 지구 묻었대! 빠기야, 너 완전 춤이 인간이야 지금! 완전 빛전이야! 춤이 인간이야! 너는 너 스스로 하는 방법을 깨우쳐야 돼! 알았지? 아빠가 힘들고 맛있지? 이렇게... 빠지다! 빠지다! 그래야지! 하나, 둘... 이제 너 차례야! 힘을 내 수아야! 셋! 너 힘을 내 수아야! 이제는 너가 멈춰와! 재밌어! 미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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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좋아? 아니면 내가 좋아? 내가 좋아? 아니면 내가 좋아? 야! 이거 해줄게 내가! 어? 이게 뭐야? 나한테 무서우면 말해! 여전히 이름듯한 우리의 충성인 롱 롱 롱 우세 우아 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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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 설화 우세 주세요 우세 수아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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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아 방금은 설화 했으니까 수아 한번 해 볼자. 그럼 둘 다 죽을 거야, 기분이. 오늘 어땠어, 미나는? 좋았어요. 서라 씨가 집에 와서 이렇게 노니까 좋았어? 네. 미나 이제 곧 가야 될 시간이에요. 알았죠? 미나 어디 가? 그러니까 미나 이제 내일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헤어질 때는 헤어져야 되는 거야. 그럼 또 내가 너희들을 초대해주면 만나잖아. 우와 다음에 초대해줘. 그래 다음에는 너희 미나네 집에 가서 놀자. 알았지? 알겠어. 소아야 나도. 나도 나 좋아. 나도 나 좋아. 빨리 올라가. 다음에 또 랬다. 왔다. 미나 엄마 왔나 보다.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잘 놀았어요. 소아가 헤어지기 싫대요. 소아야, 소아. 다음에 너희 집에도 놀러. 네. 소아도 하나 주세요. 옳지. 학교에서 봐. 나도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안녕 미나 잘 가. 깊은 산길을 달리는 트럭한 길. 산골여행을 떠난 가족은. MONTHO 배가 못하네. 저거 못руг가. 저거 못 disappears. 이제 뷔페 상도로 고개를 올라가서. 사 꼭대기가 있어. 자, 사 꼭대기가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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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relates to the door. 신기해. 소아나 서준아. 너네 방학이잖아. 내 오늘은 시골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아빠랑 하루 자고 오자. 야 너네 목 안 말라? 가다 휴게소 나오면 뭐 사줄까? 아이스크림 잘라내려 승관이는 먹는 게 우선이지? 멍멍이 있다 멍멍이 있다 멍멍이다 선아! 멍멍이 있어 진짜야? 진짜 거듭만 아니야? 진짜? 오 진짜지 저기 저기 야 진짜 있지? 어? 누가 멍멍이야? 저기 야 이게 무슨 멍멍이야 염소 염소 너 저게 강아지인 줄 알았어? 응 염소야 이리 와봐 정말 예쁜 강아지를 닮았네요 귀여운 인상의 이 염소는 보어 염소라고 하네요 염소 너한테 온다 서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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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옳지 염소 어 염소 이리다 형 봐봐 이쁜니? 안녕하세요 누구 꺼에요?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요즘 사내만 많은데? 사내만 많다고요? 네 거기 올라가면 귀여운 염소 좀 염소가 많아요? 염소 좀 가도 돼요? 한번 가볼까? 네. 좋아요. 가자 그럼. 가봐. 하늘과 가까운 해발 800미터 송 꼭대기 일장 농장. 염소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풍경 정말 장관이네요. 우와. 저거 봐. 보여? 염소들? 여기 낭소년이 같은데 염소가 있어? 우와. 우와. 밥 먹을 시간 거의 됐어요. 해가도 먹으면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 이거 와야 해. 봐봐. 나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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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가자. 아이가. 밥 먹으러 가자. 우와. 선생님. 염소 때를 문다. 우와. 밥 먹으러 가자. 우와. 멋있다. 맛있게 먹어. 네. 제일 애기 형도 있어요. 제일 애기 보여줄게. 가자. 안녕하세요. 해마요. 애들은 새쌍둥이야. 엄마가 없어. 왜요? 애기 낳다가 엄마가 하늘나를 갔어. 왜요? 아파서. 그래서 애기처럼 돌봐줘야 돼. 이쁘지? 이쁘지? 어머. 처음에 이렇게 암천하게 있어. 어떡해. 나 한 번만 안 꾸려. 안 오세요. 안 좀 안 오줘봐. 안 오줘봐. 애기니까. 그렇지? 살짝 어이 착하네. 왜 여기 무거워요? 아니 애기니까 무거워. 무거워 애기도. 몇 달이에요? 이제 열흘 됐어. 벌써 애기인데 열 달이 됐다고요? 십일. 다 세 명이 열. 한 달이에요? 네. 많이 컸네. 많이 컸네. 많이 컸네. 많이 크지? 네. 저는 아직 다섯 살이에요. 다섯 살이야? 너보다 커진 애기야. 아까 남아 줘볼래요. 안 먹어. 안 먹어요.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앉고 와 아일리. 천천히 앉고 와. 여기까지입니다. 아 아깝다. variation? 고요Kevin? 으하. 저 항련 들었어요. 얼른 들어와 일리 올려줘. 으쌰. 아하하하하하하. 네? 그렇지. 이렇게 확인해 봐. 엄마 또 repeating. 좀 할 ti, 엄마. 잠깐만. 잘 먹었네. 잘 먹으면 돼. 네가 먹여. 신뢰도 돼요 여기 아가? 안 되지. 기저귀 떼어도 돼요? 기저귀? 애기 떼부터요. 애기 떼부터 기저귀 샀어? 지금은 기저귀 안 차는데? 응. 어 아이고 착하네. 만져봐요. 어 그렇구나. 기저귀 진짜 안 찼어. 안 찼네 이거 고구마 있네? 고추마 있네 그치? 어 아이고 장하네 착하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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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건데요. 기저귀 안 해. 전부 다者. 하나가 gold가aisia 네. 전부 다 arms準다. 그것도 많이 찼는 거예요? 나는 Coun이의 짓인데다. 이放心 맘에 있 sistema. 딱 말아주 actively tiesionen cow daveb은지. 그런데 nelle 기저EER의 나는 Lucky libro 먼저 치는데? 일어났어! 일어났어! 나도 일어났어, 나들! 이거 어떡하냐, 이놈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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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야! 잘했어. 염소랑 노느라 예상보다 늦게 숙소에 도착한 쌍중이네. 자, 가만있어 봐. 너네 가방 좀 챙겨가. 아니, 5살이니까 짐짐 챙겨가. 너네가 아까 산 거 마트에서. 내가 2개 다 넣었네. 어, 진짜? 야! 우리 앞에다! 우리 앞에다! 우리 앞에다! 우리 앞에다! 네! 가봐, 그러면. 무거울걸? 야, 이제 니들이 문 열냐? 들어가 봐. 아, 그럼 해. 너무 편하지? 아빠, 빨리 시켜줄게. 이리 오세요. 어, 사완아, 쉬마려? 너 쉬놓고! 드라이가 없어. 사장님한테 가서 드라이기 좀 넣을래? 네. 빨리 갔다 올게요. 빨리 갔다 올게요. 아, 알았어. 사장님! 사장님! 안녕. 거기 사장님 계세요. 사슴벌레 있어, 사슴벌레. 이리 와, 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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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봤어? 살아있는 거? 자. 오, 욕감해. 근데 왜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이렇게 건들면. 여기 화내잖아, 지금. 당신도 잡은 거예요? 너 보려고 온 거야. 바지는 어디 있어? 드라이기 좀 줘요. 아, 드라이기. 드라이기 있어? 드라이기. 드라이기 있어. 드라이기. 아,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갖다 줄게요. 어떡해. 아,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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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 아빠가 부를 수 있다.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잘했어. 들어오세요. 너 근데. 알았어, 들어와. 저 욕감은 어려워. 욕감은 어려워? 근데 어떻게 무서워. 아버지, 어디 봐봐. 아버지, 여기 나방이 있었어. 나방이 있었어? 어디로 둬? 저거 나비 아니에요, 나비? 아냐, 나방이야, 나방이야. 서준아. 네? 너 혹시 문 열었어, 언니? 어. 저는 저걸 뜯고 밑으로 안 긁어들어 때문에 열고 갔어요. 아빠가 서운이 시키는 사이 과자 봉지와 씨름하던 서준이. 아이구, 벌레 천지일텐데 활짝 더 열었네요. 다진이가 엄청나게 하고 문도 안 들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빠! 응. 여기다, 여기다. 이건 목이야. 아빠 새 거. 지금 아빠 멘붕 왔어. 이거, 이거 대비친구였어. 이거, 이거 대비친구였어. 이거, 내가 잘못한 거기냐. 야, 저 위에 있다. 울렸어요, 안 울렸어요? 한 번도 울렸어. 허준아, 문을 열고 나가면 안 된다니까. 아빠 혼내지 좀 마. 아빠 혼내지 좀 마. 야, 너 지금 나한테 할 얘기야? 응. 혼내는 게 아니라 잔소리 하는 거야. 잔소리 하는 거야? 잔소리? 뭐뭐 하지 말라는 거. 떠들지 마, 이런 것처럼. 미안해. 진짜 깜짝 날 기억하려고 해. 이쁘네. 저희도 자꾸 찍어놔 그래. 쌍둥이네 방 앞에 자리를 잡고 앉으신 할머니. 무슨 일일까요? 자. 아빠, 밖에 누가 있어? 밖에 누가 있어? 할머니. 할머니에 계셔? 야, 너 바지 입어서 바꿔줘. 빨리. 신나, 신나. 세상에, 난 별 콜 남았네. 할머니 봐. 어? 그렇네?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할머니? 아니, 지영 왔어. 네? 지영 왔다고. 아, 그러시구나. 아기가 어떻게 저 둘 다 데리고 왔어. 얼마나 잘 찍든지 몰라요. 나도 잘했네, 남들. 이들 왜 이래? 이들 왜 이래? 니들 왜 이래? 니들 왜 이래? 부모님들 카메라 보고. 왜 그래? 이들 왜 그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리. 건강하시다. 할머니. 할머니한테 뭐 드릴 거 있어요? 뭐야? 뭐?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주세요. 나 먹으라고? 나 먹어? 뭐니 이게? 여기 아래 주는데?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제가 모셔야 될게. 알았죠? 길이 어두우니까 모셔야 될게.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여기 아래? 왜 그려, 앞에서. 왜 그려, 앞에서. 왜 그려. 왜 그려. 잘해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픈 걸, 아픈 걸, 아픈 걸, 아픈 걸. 아픈 걸, 아픈 걸. 어떻게 이리 다 가는 겨? 집에. 집에 들어가 빨리.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겨. 왜 그려. 많이 올라오셨네, 할머니. 그지, 뭘 저게. 엄청 힘들었던 게 올라가는게. 그러니까. 쌍둥이 아빠, 이름이 뭔데? 저요? 이 휘제예요. 40대고요. 40대고요. 우리 아들은 하안가리라고. 예? 우리 아들은 하안가리. 아, 그렇겠네요. 조심히, 조심히. 다리랑 허리랑 빼고는 다 건강하세요? 아이구 많이 다 많은데 뭐 그냥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저는 가네요, 우리 주위에 줘. 여기 계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이거 봐, 아이. 아 너무 많아. 아니, 저거 봐, 모자라 햄버거. 아, 세 개문데, 세 개문데. 에, 다 죽을게. 잘 마시겠습니다. 알아서 갈게요. 이 휘제, 이 휘제. 네. 갈게요, 할머니. 잘 주무세요. 고마워요. 주무세요, 할머니.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아빠, 너무 더운데 밖에 나가는 안 돼요? 일로 나오세요. 옳지, 옳지. 옳지. 들어왔지? 내년, 내년... 할머니 들어갔어요. 할머니 들어갔어? 네. 하이파이. 내 감옥 봤어요. 봤어? 네. 그게 혹시... 감옥? 응, 감옥이지. 이게? 모기 감옥. 너희 뭐 남자끼리 할 말 없니, 아빠한테? 모기가... 여기 꼬치에 물리는 어때요? 그러면 아프겠죠, 고추가. 안 지럽겠지? 뭐... 꼬치에 물리면 걱정하고 있어? 아니야, 꼬치는 안 물어. 모기도 여기가 있어. 아, 매운 고추. 아, 매운 고추. 밀고추 말고? 아, 더 있어요. 뭐? 아, 그리고 아까 세 마리 염소 그거 또 보러 가고 싶어요. 세 마리 염소 또 보러 가고 싶다고? 네. 여기에서 있으니까 좋아. 여기서 있으니까 좋아? 어. 흐흐. 좋아. 우와. 이렇게 잘 못해, 제가 딱 해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로나 밥주자 아이들 밥주러 가자 밥주러 가자 자 호박을 자 로나한테 가자 왕건이 잡았다. 왕건이 잡았다. 로나 왕건이 잡았다. 다 잡았주러. 저는 정말 다양한 개체를 키우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잤어? 다음 주에 슈퍼맨에 들어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